찰롬 오늘 주제는 이 무더운 날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쁠 때도 이 말씀이 큰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축복들을 크게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참 많겠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우리가 가진 환경도 있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있지만 연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또한 법률적으로 지금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와서 초조한 사람들 또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계속 아픈 사람들 참 많은 것들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택에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2사에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왁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우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만 응시했을 때 딱 그 사람 수없이 많은 어플리컨트가 있는데 딱 하나만 지명해서 당신을 쓰겠습니다라는 기쁨이 참 좋을 겁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것이라 불치명해서 내 것이라 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3대 4대를 내려오는 과정에 모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 그런 축보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정 오히려 배척하는 과정 알고서도 오히려 회방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내가 너를 오래전에 알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내가 꼭 잘했을 때 내가 기쁨 받을 때 칭찬받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고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도 시앗도 없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린 교회라는 것이 십자가가 걸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성가대나 또는 많은 교회 기관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 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고 불러낸 사람의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불러내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불러냈을 때 내가 너를 도웁고 인도하고 계획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휴가 가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드시고 또한 이제 졸업한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이 말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아멘 고백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왜 나만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신인가를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신 중에 신이여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머리로서 상상으로서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계셔서 누구 사람들의 도움이나 어떤 꾸밈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마치 현대 법정에서 증인처럼 증인으로 부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증인으로 부림받기 때문에 증인은 우리 법정에서 증인을 쓰게 되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력으로 그 증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43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을 많은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이 부르면 우리가 경험해야겠죠 우리가 체험해야겠죠 우리가 느껴야겠죠 성경은 대표적인 예가 11개 사항 18장 20절 이하에 정말 참되시는 누군가를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허무 맹랑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따로 있습니다 악한 것이 역사는 신이 있고 진짜 참신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아가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아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흐왕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할의 신의 뜻과 능력이라면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는 것 현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공, 번영, 영광 그 모든 것 다 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아 18장 19절에 그런 즉 사람을 보내 혹은 이스라엘과 이사바레 상에서 먹는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딸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비자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큰 기업체가 있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할신처럼 내게 풍요를 주는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초조해하는 것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버리시던지 아니면 세상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할 거라면 그것을 따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계에 나온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할과 아세를 믿는 것이 신이라면 정말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테니까 불을 내리는 시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혼자고요 하나님의 편을 든 사람은 혼자고 바할과 아세를 850명입니다 싸움이 안 되겠죠 소화제의 각을 떠서 걸어놓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간구 소리에 들으면 그 불이 내린 신이 참된 신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바할과 아세라가 여와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면 불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할과 아세라가 여와보다 열등한 신이면 절대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참된 신 앞에서 어찌 가짜 신이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좋아했어요 한 명과 850명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쪽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물어라 그들이 바할이여 바할이여 풍유의 신이여 풍유의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안 내리니까 그들이 재단에서 주위에 뛰어놉니다 정오에 이럴 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이럴 때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적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내린 시험을 왜 예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간과했을 때 불이나 이적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쉬웠을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외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왜 호랑이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종이 호랑이가 짓을 수 있겠습니까 참딘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짜신이 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내릴 수가 없죠 그들이 외칩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끔 보셨어요 이단종파라 특수한 사람들이 채찍에 쇠 뭉치게 달린 걸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주문을 요구합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비명지운 가운데 그들의 종교심이 더 크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바할이여 바할이여 외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저녁 예배드릴 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얘기합니다 엘리아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12개를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재단 하나님 옆에 들이던 재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돌 12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재단 옆에 도랑을 물을 흘릴 수 있는 도랑을 잔뜩 깊게 파게 됩니다 복식의 신을 많고 깊게 파서 도랑에 물을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저쪽은 어쩌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혹시라도 바할 바할 쳤을 때 번개가 내리면 불이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랑에 물까지 차지 않죠 얼마 전에 천둥망이 칠 때 우리 불 나는 것들을 보셨어요 화면에서 큰 집들이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이제 물까지 채운 도랑이는 앞에서 외칩니다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여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아멘 엘리아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찬신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고랑에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충 살아도 응답받는 그런 풍요의 바알과 아스라엘 신들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국적으로 속여서 폐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된 신은 여우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려움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는 머리로는 알고 귀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무엇을 갖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까고 망할 거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의하지 아니하믄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게 부르질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 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야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해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빚값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빚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14장 9절에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른 것과 하나님은 참디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지금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있지만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들 어디에 잘까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곤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들도 먹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캠브리지 조금만 밖에 나가시면 수없이 많은 길에 토끼나 많은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알아서 먹고 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귀하고 선택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기도의 경험이 없거나 신앙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거나 기도 체험을 많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제 성령 체험과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본 14장 22절 이후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여서도 차고 넘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기는 했지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빨리 그 호수과 바닷가를 건너서 건너마을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원을 받습니다 물의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교로 말리며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뱃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을까봐 두려움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기도를 마치고 그 바닷가를 걸어오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뱃사람들이 거친 폭풍을 다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의를 걸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물의를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위령이라 생각해서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마태몬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오늘 다시 세상의 파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운 가운데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이 배회 밖에 나가서 물의를 걷게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물 밖에 나갔어요 물의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의를 걷다가 주변에 파도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 속에 파도 떨어져가 나갑니다 그가 죽으면서 물에 빠지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물 밖으로 끌어내고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길고 짧은 생활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파도치는 것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에서 불렀으면 불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파묻혀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 보이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버려진 것 같다는 것은 의심한 거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혹시라도 내일 일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봉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 우리가 승리하거나 많이 갖거나 또는 즐거운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잠시 동안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벗어들면 다시 옛 모습으로 초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는 평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을 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지만 이 땅 삶에 고난을 당하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그 평안과 기쁨과 멸류관을 할 수만 있으면 뺏으려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아니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멘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구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멸류관 상급을 받을 우리의 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평안을 담대하게 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만세 전부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슨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